김수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오, 장기웅씨는 키리스를 통해 수의사와 킬러를 자유자체로 오가며 반전매력부터 액션여기까지 선물이 예전이라고 하죠.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 아, 정말 쉬곤쉬곤합니다. 손을 살짝 흔들어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역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수의사와 킬러를 오가는 우리 장기웅씨의 매력, 김수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웅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줄 형사보다 좀 고급스러운 자태를 뽀뽑하고 계시는데요.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자, 다트 세계의 기록을 보행한 도연트는 3번에 수사할 땐 지교함은 인철하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주고 싶은 또 따뜻한 마음을 같이 캐릭터라고 하네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배우고 손꼽히는 나나씨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도연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손을 살짝 흔들어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연스럽게. 이 크기에서 퍼져나올 우리 도연진으로서의 매력,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나나씨 무대 위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장기웅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웅씨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올라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와, 정말 지금까지 이런 비주얼은 없었다라는 말이 저를 나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왼쪽부터. 네. 와, 정말 너무나 건집니다. 배우면서 필무 그리피를 참고 참고하고 계신 우리 장기웅씨와 나나씨가 키릿을 통해 킬러와 형사로 변했습니다. 네, 정면 아래쪽 바라봐주시고요. 어깨 최근의 킬러가 언제서 형사의 타깃이 된 것인지 두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고 계시면 지금 너무 서로 대면 대면하니까요. 네. 네, 살짝 팔짱을 끼는 어떨까요? 네. 자, 역시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손도 살짝 흔들어 보여주시고. 네. 저희가 킬러와 형사로 만나긴 하지만. 살짝의 그러한 남녀 커플이기에 사진촬영 같으면 어떻게 하트를 살짝 가능할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하트. 역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깨 최고의 킬러와 엘리티 형사의 만남입니다. 지금 좀 뒤에 보이는 포스터 속 우리 장기욱씨와 나나씨의 모습을 좀 재현해볼 수 있을까요? 네. 총을 서로 겨누고 있거든요. 키린의 모습으로서 그렇죠. 어우 벌써 지금 총을 겨눘어요. 예. 먼저 쏘겠다 이거죠. 자, 역시 왼쪽부터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어우, 그렇죠. 예. 네네. 손이 겹쳐도 되니까 조금 더 밀착해서. 역시. 어우,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비주얼 커플이 또 있을까요? 어우, 우리 남성껏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할까요? 네.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네. 자, OCN 새 토일 오리지널입니다. 키린. 파이팅. 네. 와, 자, 종료 바라봐주시고요. OCN 새 토일 오리지널 키린. 파이팅. 어우, 우리 나나씨가 어디가서 이런 데 좀 안 봤는데 오늘 되게 귀엽네요. 예. 원래 큰 키에 서여졌는데 장기욱씨 옆에 서니까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OCN 새 토일 오리지널 키린. 파이팅.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첫 방송 개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무대 위 공동 인터뷰를 위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